이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공부라는 게 뭔지 여러분 감만 좀 잡으시라고요 항상 이게 참나현전입니다 참나의 현전 기독교의 IM자리 불교의 열반자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세요 열반이 참나의 현전이 열반이다 상라가정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참나입니다 참나입니다 참나 순수참나 여기가 참나의 영역이라면 이 참나와 만나는 애고의 영역이 있어요 이 참나 안에는 우주 진리가 다 들어있죠 참나는요 우주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여기 IM자리가 다른 말로 성령인데 성령이 뭐죠 진리의 영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니에지 육바람이 니르바나 니르바난의 다르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법 다르마입니다 법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 그 다르마 참나는 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은 그래서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합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공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 그래서 이 애고의 마음 중에 지금 이게 깨어있는 깨어있는 애고 깨어있는 애고의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밖에 깨어있지 않은 마음도 있다고 전제하죠 깨어있는 이 애고의 마음이 소중한 이유가 깨어있는 마음은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나한테 참나한테 몰입을 하고 이 참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직관할 수 있습니다 몰입과 직관을 쪼개보자고요 참나의 현전에 몰입할 수 있고 참나는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애고도 같이 맛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진리처럼 자 깨어있는 마음은 몰입을 해내고 직관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직관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실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몰입 직관 분석 실천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 있죠 참나의 현전에 몰입할 것 그 다음에 진리를 직관할 것 그래가지고 분석할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할 것 이렇게 해서 이쪽은 선정 이쪽은 지혜 직관과 분석은 분석에 바탕을 둔 실천은 실천 이게 3대 공부고가 아닙니까 3대 공부 불교에서 사막이라고 하는 그게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애고의 세계에서 깨어있는 애고가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애고는 여전히 탐진치에 빠져 있겠죠 자 오늘 마지막 선물입니다 참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탐진치에 늘 끌려다닙니다 안 끌려다니려면 육바람의 마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몰라 괜찮아를 통해 참나에 몰입해야 되고 이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나도 같이 자명찜찜의 느낌으로 직관해야 되고 자명찜찜의 느낌을 반드시 생각으로 분석해서 확장시켜야 되고 개념으로 정립해야 되고 그걸 알았으면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막의 무한 루프입니다 이 공부를 계속하는 중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애고가 힘이 납니다 깨어있는 애고가 진리를 알아버립니다 근본 원리도 알아버리고 보편법칙 합쳐서 진리를 알아버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깨어있는 애고의 마음을요 불교는 육바람일의 마음이라고 했고 기독교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 유교는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했어요 시비지심으로 진리를 알아버리고 나머지 측은사양, 수호지심으로 진리를 실천해버립니다 경의 마음으로 늘 깨어있고 유, 불, 선, 기독교 다 있습니다 선정, 지혜, 실천의 무한 루프 이 무한 루프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리 애고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진리는 늘 여여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몰입을 해서 모아가지고 선정에 들게 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고 실천을 하게 만든다면 그때 이 양심의 마음 이게 양심의 마음이고 보리심의 본체, 양심의 본체가 참나라면 양심의 작용, 보리심의 작용입니다 이 작용의 마음이 우리 애고의 전체 마음에서 51% 이상을 차지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 정토가 이루어지고 거기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는 정토를 개척해서 온 인류를 다 정토로 가게 만들려면 이 공식을 모른다면요 뭔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진보 안 됩니다 보수 안 됩니다 다 소시오패스들이 될 뿐입니다 탐진치가 더 치성해지면 더 쉽게 소시오패스화 됩니다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탐진치에 끌려가서 소시오패스가 돼버립니다 그걸 막으려면 스타워즈로 치면 다 다크포스가 돼버려요 뭐 아나킨처럼 도 좀 딱 까라 그러면 그냥 다크포스로 가버린다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나를 리더로 안 삼지 이것들이 질투하나 그러면서 확 멀리 가요 내 실력을 보여주지 하면서 보살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보살 배양하는 법을 모르고 소시오패스 배양하는 교육만 시키고 있으니까 계속 소시오패스 리드만 나오잖아요 소시오패스 리더만 계속 나와요 이태원 클라스 보면 그 장가 회장이 누구를 후계자로 삼나요 또 다른 소시오패스 자기 아들 중에 저놈 소시오패스 훌륭한데 남다른데 하고 또 뽑아줘요 회장이 보살이면 보살을 뽑겠죠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 영화 그 드라마 보시면서 보살도를 찾는 게 당연히 장가의 대칭점에 또 주인공 그룹 있잖아요 근데 이쪽도 더 보살도를 더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보살도를 걷고자 하는 건 맞는데 보살도라는 게 지지 않으려면 육바람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의식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쪽은 탐진치를 의식적으로 파헤치고 있는데 이쪽은 막연하게 양심을 인지하고 있으면 진단 말이에요 이거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참나, 참나, 양심, 욕심입니다 참나, 양심, 욕심 참나는 양심의 본체니까 여기도 양심은 맞지만 여기서 작용으로서 말할 때는 참나, 양심, 욕심 그리고 이쪽은 참나 맞고요 이쪽은 참나, 이쪽은 다 에고의 세계입니다 에고의 세계지만 에고 안에서 깨어있는 에고와 깨어있지 못한 에고가 나뉩니다 이 공식밖에 없어요 우주에 모든 우주에 어떤 외계인이 있더라도 외계인들은 이 마음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외계인, 그 행성의 수준이 결정납니다 지구 수준은요 참나, 양심, 욕심이 얼마나 자명하게 작동하고 있느냐예요 욕심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양심도 우리 기본값이에요 참나에 기반한 기본값 에고는요 우리 혈육의 마음에 기반한 기본값 탐진치는 에고의 기본값 육바람일은 양심의 기본값 참나의 기본값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늘 깨어있으라고 이겁니다 늘 몰입하라 늘 하나님의 현전에 늘 하나님의 현전에 나의 현전에 니르바나의 참나의 현전에 양심의 현전에 접속하라 이게 깨어있으라는 도적이 언제 탐진치가 언제 너 잡으러 올지 모른다 도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언제 너 잡으러 올지 모른다 너 마음을 황폐할지 모른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